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규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죠 우리가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 이라는 우리가 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우선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일곱 번 출제를 했었죠 자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축산물 시장 처음에 농축산물 시장에 도입을 된 거죠 이것을 우리 부동산에 서서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다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과 같은 특정 시장에서의 우리가 관련해서 불균형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라고 해요 이 불균형 상태를 뭘로 균형 상태 자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불균형 상태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동태라는 것은요 시간을 고려한다는 거죠 시간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건 동태 막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태분석이라고 해요 정태분석 정태분석을 우리는 비교 정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동태적으로 분석한 응용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과정을 보면은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같은 기의 해당 재화 가격의 함수다 즉 2021년도의 수요량은 2021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자 2021년도의 공급량은 2020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즉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게 있죠 우리 고추파동, 배추파동, 양파파동, 마늘파동 많이 보셨죠 자 우리가 한 해 가격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고 폭등폭락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은 바로 시간과 우리가 수요와 공급사의 시간적 갭이 있다 즉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형이 바로 거미집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가 수렴형 형태는 안정적인 균형 조건을 얘기하겠죠 자 시험 문제에 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 이렇게 8번 출제를 했는데 8번 다 출제한 내용이 수렴형입니다 왜냐 안정적 균형 형태거든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 가격과 직교평면 자표상에서 우리가 공급곡선은 이렇게 급하고 수요곡선은 이렇게 완만하다 자 수요가 완만하다 예를 들어서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하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여기 교차하는 점이 바로 뭐죠? 균형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자 그럼 이 점은 불균형이 되겠죠 이 점은 불균형이다 그럼 이 불균형이 이제 화살표가 가능한 시간이 경우가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 상태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죠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다 자 그림을 보면요 수요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니까 절대값을 쉬었겠죠 자 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이렇게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공급곡선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자 수위가격 탄력성도 수위 법칙에 따라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절대값을 쉬어서 플러스 값으로 만드는 거죠 자 또 수위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보다 크다 즉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훨씬 좋죠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그래서 수탄수 암기해 두고요 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반대 기울기와 탄력성은 우리가 역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죠 수탄수 수위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공급보다 크죠 그럼 탄력적이다 수요가 그리고 기울기는 반대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클 때 우리는 수렴형이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 이것만 기억하자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 8번 출제가 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불안정적인 균형인 또 우선 발산형 형태가 있죠 발산형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죠 이번은 가격이 주어졌고 이런 형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다 이럴 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우리가 탄력적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또 이 점이 교차는 점이 우선 균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은 이 점이 불균형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형태가 발산형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비교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고 탄력성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이다 1보다 큰 값이고 수요는 0과 1산인 값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한다? 우리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뭐다? 발산형이다 그래서 공탄발 그래서 여러분 수탄수 공탄발 꼭 기억해야겠죠?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이다 공탄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순환형은 이런 그림의 형태입니다 순환형 형태의 그림을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문제는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순환형인데 이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리고 또 수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니꼴을 때는 순환형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미집 우리가 이론의 모형을 우선 출제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수렴형 형태를 한번 보시면 아까 수렴형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수렴형 형태는 수요 곡선 우리가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관련해서 불균형이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형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죠 이 모양이 꼭 거미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관련해서 OX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거미집 이론은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다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뭐죠? 정태 분석이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정태 분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미집 이론은 정태 분석이 아니라고 했죠? 거미집 이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지문은 우선 틀린 지문이 되겠다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거미집 이론에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이게 작다 작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 이럴 때는 우선 무슨 형태? 수렴형 수렴형은 시험에 8번 다 출제됐기 때문에 항상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돼요 왜? 발사는 수렴 반대다 수렴형 형태의 발사는 우리 발산형은 수렴형 반대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 탄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수, 탄수, 공탄발 수렴형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은 발사는 수렴 반대 그리고 니코르가 되면은 뭐죠? 순환형이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암기가 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모형 형태 AB 부동산에 있어서의 모형 형태를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0.7이니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절대값이 크면 이건 무슨 형태?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큰 수렴형 형태 이런 얘기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큰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점점 불균형이 이렇게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수렴형 이게 바로 A다 A 자 A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 0.3 공급이 2점 공급이 크죠 공급이 크다 공탄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뭐다? 발산형 그래서 공탄발 B는 발산형 A는 수렴형 따라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 또 우선 주의를 좀 하나 해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또 주어진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A, B, 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르는 각 시장의 모형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는 거죠 자 탄력성을 지금 주어졌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주어졌는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죠 그러면 여러분 남기고 있네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죠? 수겸형이다 수탄수 자 그리고 이게 같다 탄력성이 같다 서로 같다 절대값이 같으면 순환형이다 이거는 순환이다 같으면 그리고 실시장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보다 크다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발산형이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자 수겸형 순환형 순환형은 B가 순환형이니까 이거 두 개에서 다지죠 A가 뭐다? 수겸형 C는 발산형이니까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다 자 이런 형태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이렇게 표가 주어진 탄력성 형태 아직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호를 한번 이제 또 보는데 수렴형 모형이 대기화한 겁니다 자 요 수렴형 모형이 대기화한 A, B의 두 조건인데 자 수 탄력성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는 뭐죠? 수렴형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보다 커야 돼 수탄수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반대잖아요 역관계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갑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야 수렴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답인데 자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제 또 작년에 출제를 또 한번 했었죠 자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우리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형태로 이제 또 주어졌는데 자 어느 지역의 수요와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A 우리가 시장에서 자 A 시장에서 보는데 QD QD는 100 마이너스 P다 그리고 E 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죠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QS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P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 이 여러분이 이 Q는 X축이거든요 Q는 X축이고 P는 Y축이라는 걸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요 P가 Y축이고 요 Q가 X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지면 공급 곡선이 주어질 때 요게 바로 뭐죠?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그러면 Y룩고로 이렇게 1차함수 AX 플러스 B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요 X축 앞에 있는 요 A값이 바로 기울기를 얘기해 그럼 이 X가 바로 뭐예요? 여기 X가 Q고 Y는 P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P립고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Q립고로로 이렇게 물었어요 P립고로가 아니라 Q립고로로 물었을 때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값 요 앞에 있는 요 값 P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이 값이 탄력성이다 요 P 앞에 있는 요 값이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우리가 공급 요거죠? 공급 플러스 2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비교했다는 1이 수요가 수요가 뭐보다 크다? 공급보다 크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때는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땐 수렴형이다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요게 A 형태가 됩니다 요게 기울기는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는 건데 문제는 Q 리꼬로 주어졌으니까 이때는 P 앞에 있는 것은 탄력성 값이다 자 P 앞에 있는 값은 무슨 값? 탄력성이다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B를 볼까요? 자 B 시장을 보면은 B는 얼마죠? QD 자 B는 QD는 500 마이너스 2P고 3 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다 자 그러면 3으로 양배를 나눠주면 QX는 마이너스 3분의 20 플러스 2P가 되죠 3으로 양배를 나눠주니까 자 이때 요 P 앞에 있는 Q Q가 있고 요 P 앞에 있는 요 P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우리는 탄력성이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같다 니꼬로가 나오면 무슨 형태? 순환형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할 거는 Q 리꼬로가 주어졌습니다 P 앞에 있는 숫자는 탄력성을 의미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도 또 우리 함수 형태로 또 우리 선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AB 부동산 시장 조건화에서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를 묻는데 자 2번은 P 리꼬로가 주어졌죠 자 A에서 P 리꼬로 양변을 뭘로 나눠준다? 양변을 우리가 P 리꼬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500 마이너스 3분의 5 QD 수요를 이제 구했죠? 자 공급은 또 양변은 또 양변에 얼마? 5로 나눠주니까 60, 5, 6, 30이죠? 60 플러스 5분의 6 QX가 주죠? 그러면은 이때 Q 앞에 있는 요 숫자 Q 앞에 있는 요 숫자가 뭐다? 바로 기울기다 요게 요게 바로 뭐다? 기울기를 의미야 X축이죠? Q는 X축 앞에 있는 게 기울기야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플러스 5분의 6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했더니 3분의 5가 5분의 6보다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니까 무슨 형태? A는 발산형 A는 발산형의 형태다 발산형 자 B는 B는 또 어떻게 우리가 구하느냐 자 B는 Q, D는 양변을 2로 나누죠 200 마이너스 2분의 3P가 되겠고 자 여기서 QX는 양변을 또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00 플러스 3분의 4P다 자 이때 또 요 앞에 있는 P 앞에 있는 요 값이 뭐죠? P 앞에 있는 요 값이 뭐가 돼? 이때는 탄력성이죠 P 앞에 있을 땐 탄력성 Q 앞에 있을 때는 기울기 Q 앞에 있을 땐 기울기고 이때는 뭐다? P 앞에 있을 땐 요게 무슨 개념? 탄력성의 개념이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비교했더니 2분의 3이 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러니까 수 우리가 탄수죠 그러니까 수렴형이다 B는 수렴형 수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니까 절대값보다 크니까 수탄수 그래서 수렴형 B는 수렴형 A는 발산형 형태 5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렇게 기울기와 탄력성을 이용한 이런 유행의 문제가 또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5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우리가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집 1호는요 최근에 시험 문제에 가끔 2년마다 한 번씩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연달아 출제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29회에 출제했죠 31회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확률은 반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출제 가능성은 우리가 높다 경기 변동에서 출제를 안 하면 거미집 1호 거미집 1호에서 출제를 안 하면 경기 변동에서 출제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우리가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미집 1호이고 이 거미집 1호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또 특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과 정보 1호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 Grid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Dustin